마지막 세 번째 논문입니다. 지금 또 하나 관심사항이 코로나19 환자들이 감염되고 나서 호흡기하고 소변 대본 혈액 내 바이러스 배출이 어느 때 높고 언제까지 지속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5일에서 7일 사이에 호흡기검치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지만 의외로 오래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2주, 3주까지도 분비가 늦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격리 기간도 길어지고 환자 관리가 어려운 국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격리 해제하고 완치돼서 나갔는데 또 재발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이 환자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붙는 ACE2 리셉터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열쇠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ACE2 리셉터가 우리 몸 안에 여기저기 분포합니다. 폐, 심장, 신장, 콩팥, 위장관 이런 데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결국 호흡기검체, 대변, 소변, 혈액 이런 데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논문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베이징에 있는 병원과 함께 코로나 환자의 지금 23명을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월 30일까지 비인두, 네이서 파링절, 코에다 면봉을 집어넣어서 검체를 채취하고 대변에서 또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분비되나를 봤습니다. 연령 중앙가업은 48세고 중증 2명, 경증 중등증 21명 그중에 이제 20명이 회복된 대상 환자입니다. 그리고 상기도 검체 66개, 대변 51개, 소변 56개, 혈장 56개에서 실시간 유전장 증폭 검사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변, 그러니까 모든 혈장에서는 음성이었고 두 명제와 소변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호흡기와 대변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모두 양성이었습니다. 이 검체 양성률은 대변에서 12명 중에 10명, 83.3% 호흡기 검체 양성률은 21명 중에 14명, 66.7%였습니다. 바이러스 배출 평균 기간은 호흡기에서 열흘, 대변에서 20일 대변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호흡기 검체 위주로 진단하고 호흡기 검체로 추적을 하는데 대변 검체의 모니터링 중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명 환자의 비인두, 호흡기 검체와 대변 바이러스의 CT 밸류 그러니까 리얼타임 RT-PCR에서 나오는 CT값이 낮을수록 바이러스가 많고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적거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가 호흡기 검체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6일에서 9일 사이에 피크가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축은 발병으로부터 날짜, 종축은 CT값입니다. CT값이 위로 올라갈수록 낮을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많은데 호흡기 검체는 여기서 빨간 동그라미죠. 그래서 증상 시작 6일에서 9일까지 가장 많이 나온다. 네모란 동그라미는 대변인데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최대 22일, 26일까지도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대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장기간 배출된다. 그리고 11명 환자에서 시리얼로 비인두와 대변의 연속 바이러스 시퀀서라고 나오는 걸 봤는데 여기서 보면 빨간 선은 비인두 검체에서 중앙값이 10일째에 피크하고 범위는 8일에서 17일까지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대변에서는 22일째가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15일에서 23일까지도 나오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환자에서 우리가 호흡기 검체를 위주로 하고 7일에서 10일까지도 많이 분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비인두에서 장기간 17일까지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대변 검체에서도 더 장기간 중앙값이 3주고 길게는 23일까지도 가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많이 퇴원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재발 감염을 보여주는데 호흡기 검체만 우리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변 검사를 하면 이 재발이나 또 바이러스 보유 모니터링을 알 수가 있어서 회복기 환자 일정한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검체와 대변 검체를 동시에 쭉 추적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재발 환자에서 대변에서도 코로나19 환자 PCR을 좀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이 대변을 통해서도 바이러스 나오는 곳이 과연 전염력이 있느냐 이런 또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전염력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이 코로나 환자의 대변, 변기 사용 후에 소독, 위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화장실 사용하고 나서 변기를 좀 소독을 하고 또 손쉽게 철저히 하고 위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3개의 논문을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첫째는 PCR 확진 검사법 4개의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트의 민감도 특이도 한 키트가 민감도가 81%로 낮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논문은 위중환 환자 5명에서 회복기 혈장 치료를 했는데 바이러스 억제, 증상 호전, 중증도 개선 그리고 다 좋은 유의한 효과를 보였는데 물론 5명이라는 제한된 소수를 가지고 치료 효과를 결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더 대규모 환자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기 혈장 투여군, 위약 대조군을 동시에 비교해서 회복기 혈장 투여군에서 현저하게 호전이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효과를 입증할 수 있겠죠 제한점은 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5명의 케이스 시리즈에서 회복기 혈장 치료라고 해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희망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닌가 마지막 논문은 회복기 환자에서 우리가 호기 검체뿐만 아니라 대변 검체를 좀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연속적으로 3주 이상 분비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하고 또 대변을 통한 감염 우려 그거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 하는 시사점을 이 마지막 논문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을 통한 감염 예방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한 감염 예방에 대해